지금 뭐부터 먹었나? 4번부터 먹었나? 제일 맑은 거에요 될까요? 될까요? 아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어요? 지금 하나 먹었는데 이것도 있다니 누가 하나 드셨어요 형? 느낌이 약간 좀 희신하지 않을 거 같았는데 맑아서 휴각이 있다 이건 아니죠? 아 이게 이거는 아니야 아 이게 이거는 아니야 오오오오 이건 딱 왔어 느낌이에요 이건 느낌 왔어 이건 아니야 보기엔 이게 더 진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 먹어봐야 안다니까 먹어보면 맞힐 거 같아 확실히 돼지국밥 맛이 조금 조금 다르네 맞힐 거 같은데 아 이거 견갑이다 진짜 오 이것도 찌래요? 이것도 약간 색깔은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른데 살짝 변혈시 잠깐만 도미러를 안 넣습니다 도미러를 안 넣습니다 아 도미러를 안 넣으니까 약간 이거에다가 조금 넣어 사장님 사장님 선생님 약간 힌트 좀 만들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 사장님 3번 갑니다 마지막 아닌가? 맞아요 한 방에 딱 오진 않아? 이거 되게 묘하다 이거 묘한 거예요 기억이 나는 맛이에요 그냥 묘해요 약간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를 탁 쳐 그거는 실제로 맛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럼 2집게 더 맛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2집게 더 맛있다고 오늘 입맛이 2개 먹고 싶은 거 아니야? 일단 이거는 아니에요 5번은 아니다 잘 안 돼요 이거 이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거에 비해서 이게 좀 연해요 오히려 이거에 비해서 이게 좀 연해요 오히려 이거에 비해서 5번은 일단 뺄게요 자, 5번 그러면은 5번 밑에 정답이 있는 거죠? 들면은? 그쵸 그쵸 이거 확실해요? 갑니다 아니네요 확실해 뭐야! 정답이 뭐야! 정답! 105명만! 야! 한 발은 정답인데! 우와 형! 이거죠 이거 이거! 제가 그랬잖아요 좀비는 안 됐다까? 뭐야! 다 먹어! 이건 안 됐다까? 하나 먹어! 이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 먹어! 프라이데이! 우리도 안 됐다! 온 이거 아니야? 나...